7개월 전, 4월 11일 첫 솔코드 우승부터 셀 수 없이 많이 혼자서 스쿼드 경기에 들어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요즘 솔코드 플레이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걸 보고 나도 솔코드 우승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몇 개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중하세요. 솔코드를 할 때는 신중, 또 신중해야 됩니다. 적을 한 명만 발견했어도 주위에 많으면 3명의 적이 더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을 보자마자 잡을 수 있다고 그냥 쏘시면 나머지 3명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엄폐물을 쓰세요. 플레이라 할 때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못하는 유저들이라도 양각, 삼각을 잡힌다면 이기기가 힘들겠죠? 엄폐물을 활용해서 한 명씩 잘라나간다면 여러 명이랑 동시에 싸우더라도 충분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 회복할 때를 노리세요. 적을 가장 죽이기 쉬울 때는 바로 피 회복을 할 때입니다. 붕대나 구급상자를 사용한다면 피가 많아도 75%보다는 아래라는 거고 피를 회복하려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를 회복하는 도중에는 총기를 넣고 있기 때문에 적을 발견하더라도 바로 총을 쏴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고인물 유저들이라면 피 회복을 할 때 앉거나 일어서서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지만 그렇더라도 넓은 반경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의 뒤를 밟으세요. 내가 지나가기 위해 적을 죽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적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내가 본 적이 A고 그 앞에 다른 적이 B라면 A 뒤를 따라가다가 A와 B가 싸우게 되고 싸움이 거의 끝나고 피 회복을 할 때 죽이시면 두 개의 파티 전부를 혼자서 파밍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음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솔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적에게 들키지 않는 겁니다. 총을 안 쏘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여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필수품인 게 소음기입니다. 스나이퍼 라이플은 소음기를 끼면 약 500m 버설트 라이플은 소음기를 끼면 약 300m SMG 권총, 브스슬 는 소음기를 끼면 약 100m까지밖에 안 들립니다. 여기서 비 오는 날이나 전투 중인 파티를 상대로 사용을 한다면 더 가까운 거리에서도 소리가 묻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팁은 이 정도로 하고 무기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AR은 딱히 무기 추천은 없고 취향대로 쓰시면 됩니다. SR 스나이퍼 라이플도 취향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DMR인 스크스, 미니14, MK14보다는 볼트 액션 총인 카구팔, M24, AWM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볼트 액션 총들은 2레베드, AWM은 3레베드까지 한 방에 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바로 제거하고 썰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샷건에서는 S1897 흔히 펌프 샷건이라고 부르는 총과 갓가총의 사이가를 추천합니다. 펌프 샷건은 샷에 딜레이가 있지만 탄창이 5발이라 벽을 끼고 싸울 때 4명을 모두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고 사이가는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총입니다. 대용량 탄창까지 끼고 있으면 무려 8발로 4명에게 2발씩 꽂아버릴 수 있네요. 더블 배럴 샷건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2발이고 재장전 속도도 꽤 느리기 때문에 솔코드에서는 다수의 적이 한 번에 진입을 한다면 덜 배럴로는 부족한 상황이 꽤나 많습니다. SMG에서는 웅프 딱 하나만 추천을 해드릴게요. 벡터나 우지는 한 발당 피해량이 적고 발사 속도가 빨라서 한 명에서 두 명을 찾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솔코드에서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웅프는 dps가 낮은 대신에 대용량 탄창을 끼면 35발로 탄이 많고 한 발당 피해량도 높습니다. 그리고 소음기를 끼면 근 중거리에서 적이 알지 못하게 암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추천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컴퓨터 사양을 더 업그레이드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CPU, 그래픽카드, 그리고 램 CPU는 인텔 코어 i7 8700K 5.1GHz를 오버클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8세대 커피레이크죠.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게이밍 컴퓨터는 인텔 코어 i7 7700K 그러니까 7세대 카비레이크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인텔 코어 i7 8700K로 넘어왔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오버클럭도 잘 되고 코어수도 무려 50%나 증가해서 6코어 12스레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프레임 유지력이 좋아졌고요. 현존 최강의 게이밍 CPU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인텔 코어 i7 8700K로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이전에 사용하던 엔비디아 1080Ti를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게이밍 성능이 가장 좋은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타이탄 XP이지만 가격이 무려 국내가 165만원 해외가 1200달러로 가격이 매우 비싸고 비 레퍼런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쿨링 성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순행을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타이탄 XP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 유저들이라면 약간 성능은 낮지만 가격이 훨씬 싼 엔비디아 1080Ti를 추천합니다. 비 레퍼런스 모델들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건 90만원대부터 괜찮은 제품들은 100만원 초반대 제품들까지 굉장히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 1080Ti를 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램은 DDR4 8기가 2개를 4000MHz로 오버클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3866MHz로 오버클럭에서 사용 중이었는데 이번에 인텔 코어 i7-8700K로 바꾸면서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성능이 더 좋아져서 램 오버클럭이 더 잘 돼서 4000MHz까지 더 올려서 사용 중입니다. 램을 왜 일반적인 2133MHz나 2400MHz짜리 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수율 선별이 된 고클럭 램을 사용을 하냐면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확실히 고클럭 램이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확실히 고클럭 램이 프레임이 잘 나와서 꾸준히 사용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솔커드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공략 영상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